회삼경 서일 백포종사 지음 대종교 경전 두 번째로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회삼경의 제사장에서 제육장까지입니다. 하나는 오로지 되고 둘이며 짝이 되어 두 물건이 마주서면 반드시 그 사이에 끼이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아울러 셋이 되니 세자리가 서서 사람의 일이 갖추어지느니라 물건이 밖으로 부딪힘이 있으면 반드시 안에서 응하는 것이 있을지라 안팎이 서로 대하여 느낌이 되고 또 들어가 갈마들미 있으면 반드시 물러나 나오는 것이 있을지라 나들미 서로 대하여 숨심이 되고 또 속으로 사무침이 있으면 반드시 겉에서 맞대는 것이 있을지라 겉하니 서로 대하여 부딪힘이 되나니 세 가지가 아울러 행하여 서로 섞여도 틀리지 않는이라 길이 여섯 과목이 있어 세 가지로 나누면 느낌길은 여섯이니 깨달음과 살핀과 암질은 아름식이 되고 움직임과 추리와 결정함은 분별이 되며 숨심길은 여섯이니 당김과 갈마듬과 조춤은 들이쉼이 되고 돌림과 물러남과 해침은 내쉼이 되며 부딪힘길은 여섯이니 받음과 입금과 미침은 전함이 되고 일어남과 감행과 사무침달은 보냄이 되는이라 대저아름과 들이쉼과 전함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것이며 분별과 내쉼과 보냄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밖의 것은 손객이요 안의 것은 임자요 오직 그 사이에 끼인 것은 종노이니라 그러므로 깨닫되 살피지 아니하면 알 수 없고 움직이되 추리하지 아니하면 결정할 수 없으며 당기되 갈마들지 아니하면 조출 수 없고 돌리되 물러나지 아니하면 물리칠 수 없으며 밖되 이끌지 아니하면 미칠 수 없고 일어나되 가지 않으면 사무칠 수가 없느니라 아름과 분별하는 기틀은 머릿골 속에 있고 내쉬고 들이쉬는 기틀은 허파에 있고 전하고 보내는 기틀은 골수 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느낌을 주장하되 아름과 분별함을 맡은 것은 아니며 개운이 숨쉬임을 주장하되 내쉬고 들이쉬을 맡은 것은 아니며 몸이 부딪힘을 주장하되 전하고 보냄을 맡은 것은 아니리 오직 그 주장하는 임자는 따로 있느니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길이라 이르나니 가는 것은 이미 지났고 오는 것은 머물지 않는지라 가고 가며 오고 와서 그 형세가 장차 다함이 없나니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는 것은 시간의 길이 있으미요 여기서 가고 저기서 오는 것은 곳의 길이 있으미 처음이 가고 나중에 오는 것은 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면 천지만물이 없어지게 되리라 그러나 감이 있고 옴이 있음도 모두 또한 가달듬에서 말미아무미니 오직 하나여 둘이 없으면 무엇이 가고 무엇이 오리요 그러므로 큰 허공이 아득하게 비었음에 본시 위아래가 없고 큰 빛이 널리 비침에 본시 밤낮이 없고 큰 울림이 고루 퍼졌음에 본시 첫끝 막끝이 없고 참이치가 하나로 통헤매 본시 저와 내가 없는이라 이러므로 위니 아래니 함으로 빈대서 사이가 있게 되고 낮이니 밤이니 함으로 때에 사이가 있게 되고 첫끝이니 막끝이니 함으로 마침 극에도 사이가 있게 되고 전이 나니 함으로 물건에도 또한 사이가 있게 되니라 경계란 제가끔 스스로 구역을 지어가이 넘지 못함을 이름이니 그렇지 않으면 변칙이니라 경사의 울지 않음과 초상의 웃지 않음 같은 것은 느낌에 있어 경계가 같지 않으며 불이 차가워지면 재가 되고 얼음이 더워지면 끓는 물이 되면 숨쉬임에 있어 경계가 같지 않으며 비로는 빛을 못 보고 눈으로는 냄새를 못 맡는 것은 부딪힘에 있어 경계가 같지 않으미니라 정은 경계에 따라 변하고 경계는 일에 따라 옮겨져 다섯 가지 변화가 있으니 경계가 만나져서 나음이 되고 경계가 이어져서 자람이 되고 경계가 깎아져서 늙음이 되고 경계가 막아져서 병이 되고 경계가 면하여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니 모두 아흔 과정이 있느니라 나고 자라는 것은 나아가는 변화라 이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물러가는 변화라 이르나니 자기의 경계로서 보면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물러가는 것은 괴로우며 맞선 경계로 보면 잘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잘못 나아가는 것은 괴로운 것이니 이것을 일러 그 있음을 빌어나고 죽고 즐기고 괴로워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농부가 곡식을 가꿈에 있어서 싹은 자라기 원하고 가라지는 죽기를 원함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것이요 저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며 저것이 자라면 이것이 병들기 때문이니 경계에 대하여 취하고 벌림도 또한 마땅히 이같은 이라 대저 물건이 사람을 느끼게 함에 반드시 스스로 갈래가 있으므로 혹은 순수하고 혹은 잡대어 18-18 경계가 나뉘어 36-36 구역이 되며 사람이 물건에 응함에 그 또한 갈래가 있으므로 혹은 어기고 혹은 순하여 맞선 구역이 일은 두 칠십이 인연이 되며 인연을 따라 길이 굴러 떠나고 모임이 무상하니라 아름과 분별의 일은 내가 임자가 되고 손은 밖에서 사귀며 종은 그 사이에서 뿌려지나니 가운데 있어 추리하고 살피면 각오움이 떳떳하지 않아 그 단임에 세 가지 바퀴가 있으니 마음대로 함과 머무름과 변화됨이라 아울러 23-23번 굴러서 온갖 기틀이 따라 움직이는 이라 마음대로 하는 바퀴는 오직 9-9번 구르나니 그런 줄 모르면서 그렇다 함을 입으로 순함이라 하며 그렇지 않음을 모르고서 그러함을 맹종이라 하며 마땅히 그렇지 못할 것인데 그러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함을 반항이라 하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 같이 하며 그러하면서 그렇지 않은 듯 하는 것을 거짓 희롱이라 하며 그러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저 그러함을 끌림이라 하며 그러하고자 하면서 감히 그렇지 못함을 붙잡힘이라 하며 그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아직 그러함을 억지로 함이라 하며 그런 줄은 알면서 그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음을 미련한 고집이라 하며 그런 줄은 알면서 능히 그러하지 못함을 머뭇거림이라 하나니 이런 것들을 뒤집혀진 바퀴라 이루느니라 머무는 바퀴는 오직 8-8번 구르나니 혹시 그렇기도 하고 혹시 그렇지 않기도 함을 헤매미라 하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음을 아는 것을 비교라 하며 능히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렇기를 기약하는 것을 공상이라 하며 그러하지 못한 데에서 꼭 그러하기로 기약하는 것을 헛바람이라 하며 이미 그러한 그러함을 펴내는 것을 못내 사랑함이라 하며 아직 그렇지 못한 그러함에 이르게 함을 미루어 연구함이라 하며 이미 그러한 것과 장차 그러할 것에 서로 이음을 연역이라 하며 아직 그러하지 못함을 상상하여 이미 그러했음을 추억하는 것을 소급이라 하나니 이런 것들을 섞어 얽힌 바퀴라 하느니라 변화하는 바퀴는 오직 6-6번 구르나니 이미 그러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이미 그렇지 아니했으나 지금은 그러함을 유처 고침이라 하며 그렇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 그러함을 문득 만남이라 하며 그러할 바 아닌데 그러함을 돌려 변함이라 하며 참아서 그렇도록 함을 매우 힘쓰미라 하며 마땅히 그러할 때 그러함을 바로 닦음이라 하며 그렇게 함이 없으되 그렇게 함을 꿰뚫음이라 하나니 이런 것들을 따라 순한 바퀴라 하느니라 윗등 사람은 곧장 따라 순함에 이르고 그 다음은 머무는 바퀴에서 능히 변화하는 바퀴로 구르고 또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는 바퀴에서 머무는 바퀴로 구르고 또 거기서 변화하는 바퀴로 구르나니 꿰뚫음에 미쳐서는 한 가지라 이것을 둥글게 통달하여 막힘없는 바퀴라 하느니라 바퀴 구르는 법은 반드시 압수레에 비길 것이니 평탄한 길에서는 압수레 길을 뒤에서 따르고 험한 길에서는 압수레 자국을 경계하며 저절로 따라 순하여 엎어질 근심이 없느니라 무사람들은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멈추어 갈랫길을 만나 헤매는 자라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쉬워서 내려가며 돌이키고자 하면 어렵고 높으니 어려움을 피하고 쉬움을 따름은 사람의 떳떳함이니라 한 옛날 환원 사람이 내려오실 제 이것을 근심하시사 새 법을 베풀어 백성들을 가르치시니 그침과 고름과 금함이라 제 만대로 달리는 자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여 제가끔 바른 길을 따라 참경계에 돌아가게 하시니라 밝은 이들이 정성으로 닦는 것은 기뻐도 얼굴빛에 나타내지 아니하며 성내어도 기운에 부러지지 아니하며 두려워하되 겁내지 아니하며 슬퍼하되 몸을 탈내지 아니하며 탐내되 청렴함을 잃지 아니하며 실태 뜻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느낌을 그치는 법입니다 풀과 나무는 산소가 많고 숯과 송장은 탄소가 많고 추우면 독한 병이 많고 더우면 답답증이 많고 번개는 마른 기운이 많고 비는 젖은 기운이 많으니 이 여섯 가지는 하나가 없든지 너무 갖춰서는 안 되는 이라 너무 갖추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흐리게 하여 도리어 그 해를 받는데 오직 아는 이라야 살펴서 능히 조심하고 절제하나니 이것은 숨심을 고루하는 법이니라 간사한 말을 귀에 들이지 않고 아처만은 빛을 눈에 대지 않으며 코로 비린내를 맞지 않고 입으로 시원함을 탐하지 않으며 음음하되 간악함에 이르지 않고 타닥치되 살을 헐지 않나니 이것은 부딪힘을 금하는 법이니라 진실로 능히 이 법을 행하면 가달 도적과 고통마귀가 모두 변화하여 길하게 되고 길이 맑아 먼지가 없으며 경계가 순하여 막힘이 없이 저절로 뛰어오르는 즐거움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평평하면 안팎이 같은 돼지리요 기운이 화하면 나들미 같은 잣돼지리요 몸이 편안하며 겉과 속이 같은 저울질이니 대저그런 뒤엘하야 가히 사이가 없어 한 꾀임에 이르느니라 제5장 세나 삼아 하늘은 나의 성품이요 하늘님은 나의 신령이요 한검은 나의 도이니 세가지 받음이 골라야 내가 비로소 나타나느니라 나란 본시 모습이 없지만은 변화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내 몸이 둘이 없으나 쓰임에 따라서 셋이 되나니 없음은 바로 봄이 되고 있음은 헛봄이 되며 혹참되고 혹가달되어 그 기틀을 알 수 없느니라 선천과 후천에 오직 내가 가장 크며 비어서 싸고 있어 서로 통하여 사이가 없으나 혹시 망령된 고집으로 말미암아 머물러 막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본시 그런 것이 아니라 새길에 미혹된 바이니라 하늘님 도의 변화로 내가 씨알 속에 내려와 있어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등불이 서로 전함 같으나 혹시 사람 든 바탕과 성품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고르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는 본시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인연에 얽힌 바이니라 한검은 오직 하나이니 도의 큰 근원이다 얘도 없고 이제도 없이 해가 항상 비침과 같되 혹시 주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같지 않은 것이 있나니 이는 본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른 바이니라 일찍이 하늘 사람의 가르침을 베풀어 전통을 들이움으로부터 대수는 멀고 세월은 오래되어 내 길이 차츰 갈라지고 내 지혜가 날로 어두워져서 근본을 잇고 근원을 저버린 자가 있게 되고 하늘님께 오만하고 인륜을 해치는 자가 있게 되는 이라 거룩한 이 밝은 이들이 때 맞추어 일어나 시세 따라 순조롭게 인도하여 그 폐단을 바로 구하시니 그러므로 풍속이 계급을 숭상하여 귀함으로써 천함을 능면하니 이런 때는 오직 나라는 봄이 있고 사람들이 권세와 이익을 따라 강함으로써 약함은 없인 여기니 이런 때는 나를 위하는 봄이 있고 세상이 강자함을 좋아하여 사사로서 공중공중을 해롭게 하니 이런 때는 내가 없는 봄이 있느니라 오직 나란 것은 스스로 높음을 주장하미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랑함을 주장하미요 내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함을 주장하미니 스스로 높음으로 능이 평등되며 스스로 사랑함으로 능이 자유로우며 스스로 겸손함으로 능이 그 중심을 잡음이니라 그 공적이 이룸에 미쳐서는 제가끔 돌아가 의지하는 데가 있으므로 오직 나란 것은 깨달음에 돌아가 의지하여 정멸 정멸의 즐거움이 있게 되고 나를 위함이 한 것은 그윽함에 돌아가 의지하여 날아오르는 즐거움이 있게 되고 내가 없음이란 것은 거룩함에 돌아가 의지하여 모두 같이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느니라 정멸을 구함은 막물 밝혀 성품을 봄에 있고 날아오름을 구함은 기운을 길러 성품을 단련함에 있으며 모두 같이함을 구함은 몸을 닦아 성품을 따름에 있느니라 이에 오직 나만이 서서 전제 전제함이 무너지고 나를 위함이 생겨 간섭함이 없어지며 내가 없음이 일어나 폭행이 쉬느니라 그러나 돈은 항상 머물지 아니하여 때가 맞으면 행하고 때가 지나면 그치나니 뒤에 일어나는 자는 그때그때 적당함을 알지 못하고 그 변함에 대응하지 못하나니 그 끝머리에 패단이 가히 다시 막지 못할 것이 있느니라 세 가지 패단의 쌓임이 오직 지금이 가장 심하여 혹시 참된 내가 자포자기하며 혹 망령된 내가 스스로 높아지며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여온 세상이 모두 그러하니라 이따그머 질고 밝은 선비가 일어나 이를 바로 잡으나 베푸는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여 한편을 막으면 한편은 터져서 갈수록 더욱 넘치니 이것이 바로 어린 아들이 우물에 빠지는 날이니라 오직 우리 한 백엄께서 거룩하시게 위에 계셔서 차마 언덕에서 바라만 보지 못하시고 이에 큰 밝은 이에게 명령하사 다시 삼일의 이치를 밝히시니 큰 도가 거듭 빛나서 세상이 환하게 되시니라 그 도다 삼일의 이치여 그 가르침은 곧 한울과 한얼림과 한울집과 누리와 처미치의 다섯이오 그 법은 곧 그침과 고름과 금함의 셋이오 그 테두리는 곧 세나 사마를 거느려 하나로 함이니라 대저 마음을 밝힘은 느낌을 그치는 것이오 기운을 기름은 숨쉬음을 고르는 것이오 몸을 닦으면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니라 성품을 보아 맑아서 막힘이 없는데 사무치고 성품을 단련하여 봄, 견, 보, 드름, 문도 없는 자연에 이르며 성품을 이라 모든 느낌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미친하니 이것을 성품 통하는 문이라 이르는 이라 그다는 것은 내가능이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한울이 내게 주신 바요 나란 것은 내가능이 스스로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한울님께서 사람에게 공변되게 한 바이니 나의 큰 것이 망령됨이 아니오 나의 나던 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이것은 내가 그 큰 것을 오로지 한 바이니라 과거의 나는 비로시 없고 미래의 나는 마지막이 없으며 현재의 나는 머물지 않나니 비로시 없으므로 위가 없고 마지막이 없으므로 다함이 없고 머물지 않으므로 떳떳함이 없는 이라 그러므로 세로 봄에 차등 있는 내가 있고 가로 봄에 평등한 내가 있고 두루 봄에 공동한 내가 있느니라 무엇을 차등이라 이르느냐 높게로는 할아버지와 낫게로는 아들 손자들이 모두 다 나 아님이 없으며 무엇을 평등이라 이르느냐 귀하게로는 임금과 높은 이와 천하게로는 종들이 모두 다 나 아님이 없으며 무엇을 공동이라 이르느냐 작게로는 집과 나라와 크게로는 온 누리가 모두 다 나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처세함에 있어서 나의 낮음으로써 높은 이를 범하지 말고 나의 귀함으로써 천한 이를 능면하지 말고 나의 사사 됨으로써 공변된 것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나의 본분이 이에서 다하게 될 것이다 능히 나의 본연의 참함을 아는 것을 일러 본성이 통해짐이라 하고 능히 나의 당연히 할 바를 행한 것을 일러 공적이 완성됨이라 하나니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며 알지 못하고 행하면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오직 밝은 이일 진적 스스로 높돼 넘지 아니하며 스스로 사랑하되 빠지지 아니하며 스스로 겸손하되 놀리지 아니하여 때가 오기 전에 알고 때가 이르자 행하는 것은 오직 밝은 이만이 하나니 그 도는 셋이자 하나임에 있을 따름이니라 제육장 세윤리 삼륜 사람에게 세 질서가 있으니 첫째는 사람이요 둘째는 예 예요 셋째는 도이니라 사랑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받음이요 예 윤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함이요 도의 윤리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함이니라 윤리를 엮어 아홉으로 나누니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 일가 친척이요 예는 임금과 백성 남편과 아내 이웃과 마을이며 도는 스승과 제자 친한 벗과 결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의 별이요 임금과 백성은 예의 별이요 스승과 제자는 도의 별이니 세 가지는 윤리의 큰 것이니라 아버지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하고 임금은 옳고 백성은 충성하고 스승은 바르고 제자는 공경하는 이라 사람은 은혜를 온전히 하고 오름은 능히 어질물 일으키고 바름은 능히 착함을 이끌며 효도는 능히 즐거움을 이루고 충성은 능히 공변됨을 다하고 공경함은 능히 덕을 숭상하는 이라 형과 아우 지아비와 지엄이 친한 벗과 일가 친척 이웃과 마을 겨레들은 이것을 일러 여섯 별잇줄 육기이라 이르나니 모두 별이의 거느린 바 되어 서로 이끄는 이라 형과 아우는 기운을 같이 탔고 지아비와 지엄이는 살기를 같이 하고 친한 벗은 뜻을 같이 하며 일가와 친척은 정의를 같이 하고 이웃과 마을을 풍속을 같이 하고 겨레는 혈통을 같이 하느니라 기운을 같이 타고 서우 우애하며 살기를 같이 하여 서로 화합하며 뜻을 같이 하여 서로 믿으며 정의를 같이 하여 서로 침묵하며 풍속을 같이 하여 서로 사양하며 혈통을 같이 하여 서로 그리워하느니라 우애하니 형과 아우가 차례가 있고 화합하니 내외가 좋아지고 믿으니 처음과 끝이 한결같고 침묵하니 친하고 섬김이 사이가 없고 사양하니 어른과 젊은이가 분별이 있고 그리워하니 먼데 가까운데 사람들이 모두 같이 돌아오느니라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무기가 있으며 무리는 차별이 없을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계급이 있으며 계급은 차등이 없을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위아래가 있느니라 위에 있어 박지 못함을 어둡다 하고 아래 있어 박지 못함을 어리석다 하나니 어두우면 가리우고 어리석으면 덮이는지라 덮이고 가리우면 사람의 도가 또한 장차 막히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장대하되 가르치지 아니함을 미련하다 이르며 백성이 빠지되 건지지 아니함을 악하다 이르며 사람들이 혼미하되 이끌지 아니함을 사특하다 이르며 어보이가 늦게 폭량하지 않음을 해역하다 이르며 나라가 위태롭되 그 어려움을 구하지 않음을 어지럽다 이르며 도가 떨어지되 그것을 붙들지 아니함을 게으르다 이르느니라 오해하지 않으면 같은 혈육길이 해치고 화합하지 않으면 집안이 흩어지고 밉지 않으면 사귀는 정이 끊기고 화목하지 않으면 육친이 쇠망하고 사양하지 않으면 질서가 어지럽고 그리워하지 않으면 무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느니라 그러므로 평상시에 처하고 비상시에 응함을 그물뜰 듯 하나니 별이는 무너지고 별잇줄이 든든한 법이 없으며 별잇줄이 늘어지고 그물코가 팽팽해지는 수도 없느니라 천류는 정을 주장하고 인류는 정의를 주장하여 정은 갈라져 나눔이 많고 정의는 구태여 합함이 많으니 갈라지면 합하기 어렵고 구태여 하면 나누기가 쉬우니라 그러므로 천륜의 순하고 인륜의 응함에 마땅히 그 처음을 삼갈지니 정은 갈라져 옮기지 아니하며 정의는 구태여 고집하지 않아 오랠수록 더욱 곧게 되어야 이에 가히 한 덩어리를 만들어 이루는 이라 사랑은 어질고 용서함에서 나고 돈은 지혜와 암에서 나고 예는 날렘과 오름에서 나나니 어질되 용서가 없으면 사랑을 능히 베풀지 못하며 지혜롭되 암이 없으면 도를 능히 행하지 못하며 날레되 오름이 없으면 예를 능히 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질함에 의하여 미룸을 이르되 넓게 사무침 박달이라 하고 잣대질함에 따라서 펴물 이르되 널리 건짐 호재이라 하고 저울질함에 맞추는 것을 철차와 문체 젊은 라 하느니라 사람은 어버이로 말미암아 비로 뜨는 것이므로 반드시 감에 내림이 있고 예는 차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급이 있으며 돈은 다같이 돌아가며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만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베풀기를 차등이 있게 하여 원망이 없고 숨에 분별이 있게 하여 거스르지 않고 행함의 때가 있어 서로 어기지 않느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형과 아우로 형과 아우로부터 친척에게 친함에서부터 성김에 미치는 것이며 임금과 백성으로부터 이웃과 마을로 이웃과 마을로부터 남편과 아내에게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것이며 스승과 제자로부터 친한 벗으로 친한 벗으로부터 겨레에게로 가까움에서부터 먼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질서는 한집에 통하고 예의 질서는 한나라에 통하고 도의 질서는 누리에 통하나니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다같이 하나에 돌아가는 이라 이상으로 회삼경 제사장에서 6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세계 만만세